안녕하세요. 개미드렉큐 김보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오늘은 숨고르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이끌어주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승탄력은 줄어들더라도 위로 자리잡은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쉬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발생한 갭을 조금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1,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펀드 환발 물량으로 1,8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2,700억 원 정도 매수해주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1,980선에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1,9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27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3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524포인트와 522포인트 사이에서 만만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지수는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한 환율은 1,120원대를 중심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숨고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고용지표 등 이벤트를 앞두고 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110원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했고요.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1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1,119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2,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지만 내 종목은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둡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는 점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요. 더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한 종목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전화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23번 전화번호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2월의 첫 번째 주에 오늘 마감하는 장입니다. 금요일장 고민 많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신청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벤 버넨키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이 벤 버넨키 연준 의장의 발언 악재냐 호재냐 말도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밖에 오늘 장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장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장 초반에는 전해보다 약 4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락 후에 낙보가 많이 줄이고 끝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유로존에서 그리스 채무협상의 이번 마무리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착용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국채 발행을 했는데 이게 10년물짜리가 잘 발행이 됐습니다. 56억 유로 정도가 됐는데 국채 금리도 3.13까지 내려온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유로존 위기의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ESM의 가용자원에 중국이 어느 정도 출자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그 다음에 원자보호 총리가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한 부분에서 벤버네키 연준 회장이 하원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경제에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보면 결국에서는 벤버네키가 원하는 것이 3차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를 위한 당위성 명분을 좀 찾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ECB 유럽 차원에서 4840억 유로를 3년 만기 1%짜리로 대출해줬죠. 그 돈이 지금 전세계 이머징 마켓에 다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달에도 29일 날 ECB에서 유럽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6천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정도까지를 대출을 또 해준답니다. 그럼 1조 유로까지 되면 지난번에 4840억 유로의 2배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그 유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이 일시적인 매수가 아니라 추세적 매수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했지만 이것이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눌러서 저점에 매수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동성이 2월까지는 계속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 상승을 대외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지난번에 상승을 하면서 캔들상으로 일봉상 캔들상으로 갭수비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갭을 메우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갭을 메운다 할지라도 대전제에서는 상승이 유지되는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지수는 1973포인트. 지난 며칠 전에 만들었던 고점이죠. 그 지점을 회복하고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항상 지지력, 저항대가 지지력으로 작용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1,42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도 1,79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개인만이 2,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는 지금 투신하고 기금만 연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를 팔고 있네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2,800억을 하고 있지만 화학업종이라든가 기계업종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와 전기전자에서는 또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매도한 거. 지금 현재 1,4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운송장비에서만 1,82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 다른 종목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되고 있는 종목이 화학업종하고 금융업종에 좀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과 서비스업도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1,790억 정도 매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전업종에서 매도를 했는데 요 근래는 매도를 해도 업종별로 차별화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보시면 화학업종에서는 역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계에서 13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유통업이나 건설업에서도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기관에서만 1,100억 정도를 현재 매수해서 그동안 꾸준히 매도를 했지만 유일하게 건설업종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신이 문제인데 이 기관 중에서 투신을 보시면 투신은 전 종목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딱 세 업종군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계업종하고 건설업하고 증권업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트로이카 종목들이 힘을 좀 쓸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로이카라 그러면 건설, 은행, 증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감안한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 종목별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연율을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시장, 개미투자가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가 좀 내려와야만이 여탈 종목분에서는 시가총액을 메꿔주기 위해서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 중에서 현대중고업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9% 정도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3.6% 정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 양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힘차게 금요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와이드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훈훈한 외모만큼 훈훈하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부터 먼저 봤는데요. 그 사이에도 무료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고민 저희에게 털어놓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도 서슴치 마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13-3366-0110번 무료문자 번호 열어두겠습니다. 금요일 첫 출발은 전화 상담부터 받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네 가까운 서울에서 한번 전화를 받아 봅니다. 조금 됐는데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어떤 종목들이 고민이십니까?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두산중공업 7만 3천원에 30% 네 7만 3천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네 GS건설 9만 6천 3백원에 30% 네 9만 6천 3백원에 30%요. 네 삼성 SDI 16만 2천원에 15% 16만 2천원에 15%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두산중공업 7만 3천원에 30% GS건설 9만 6천 3백원에 30% 삼성 SDI가 16만 2천원에 15% 나머지 25%는 다른 종목들과 현금들 섞여 계시고요. 네 다른 종목이 조금씩 있어요. 네? 조금씩 있는데 다른 거에서도 손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했는데 목포가를 좀 알고 싶고요. 네 두산중공업 거의 매수가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 쌀 때 잡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손해나가지고 물타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7만 3천원이 됐는데 옛날에 좀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물린 거죠. 네 그때 한번 기회를 좀 놓치셨었고 GS건설은 수익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이것도 높을 때 잡았다가 물타기 해서 30%가 된 거예요. 가격 낮춘 거라고. 네 삼성 SDI가 조금 손실이시고 이 세 종목이 어떻게 다른 기타 종목들의 손실을 만화해줄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제 옆에 훈훈한 외모를 갖고 계신 심기현 대표님 앉아계시거든요. 네 직접 통화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어쨌든 좋은 종목분들 또 시장에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분들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세 종목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두산중공업부터 봐드릴까요? 네. 우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두산중공업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나가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결론을 먼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을 처음에 매수를 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전에 그 저기 뭐야 한... 아니 아니 그게 저기... 한참 올라갈 때 원전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9만 3천원까지 갔었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쭉 빠졌더라고요. 네. 이거 들고 계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 보네요. 그러시면은 우선은 원전 관련된 그러한 약간 하나 업종을 보시고 지금 선택을 하신 거죠? 네. 우선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그러한 이슈가 되면서 원전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사실 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화력바반이라든가 또 플랜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LNG선에 대한 기대감 사업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면서 기계 종목이 어느 정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은 좀 오류가 있으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다각화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좀 안정화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지어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가격대에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7만 1천 원대에서 7만 3천 원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1년 동안에 상당히 좀 긴 그러한 박스코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돌파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직까지는 두산중공업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 대비 아직은 좀 낮은 단계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가 특히나 수주 모멘텀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산중공업 올해 2012년도 수주 증가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수주 취소라든가 이러한 악재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 상반기까지는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군들 빠르게 상승탄력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두산중공업 매수하셨을 때 목표가 얼마나 설정하셨나요? 처음에 목표가 할 때는 한 8만 5천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못 팔고 여태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렇다면 우선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원대 주가를 목표가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한 7만 6천원대, 7만 5천원대 이상에서 한번 파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8만 5천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넘은 시간, 지금 아시겠지만 워낙 해발 이슈가 변동성 큰 그러한 장세이고 사실 최근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펀더멘탈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경제 상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외국계 유동성이 풀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목표가보다는 낮은 한 7만 6천원 정도에서 우선은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권 돌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재차적으로 한 6만 5천원대라든가 혹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6만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 있어서는 좀 짧게 한 6만 8천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6만 8천원 이탈된다고 한다면 조금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압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시고 무조건 이 종목을 관심에서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박스권 하단 다시 한번 재매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손절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투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결론을 딱 지어드리면 최근에 LNG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른 특히 수주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7만 2천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 뚜고 올라갔고 7만 6천원대까지 대형주 상승과 함께 동방 상승을 기대하면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투산중공업에 대해서 아니고요 삼성 SDI가 좀 손실이 많으니까 삼성 SDI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조금은 예상치보다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좀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그리고 불화실성이 두 개가 존재한다 성장성은 2차 전지 부분이고 불화실성은 태양광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분기의 실적에 있어서는 2차 전지가 예상치만큼의 실적이 못 나왔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지금 좀 내려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조금은 어느 정도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편하실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은 2012년도에도 계속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의 흐름이 부진한 것은 삼성전자가 조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 행보구감이 어느 정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삼성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I의 지금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되었다기는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매수가 대비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비중이 다른 종목 대비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우선 홀딩해 주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IT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때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 하지만 수익 실현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우선 17만 원대 목표가 즉 매수가 조금 이상해서 손해만 보지 않고 파시는 전략으로서는 지금 시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선 손절가도 좀 말씀드리면 한 13만 원대 역시나 이 종목도 13만 원대 좀 강한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13만 원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고 200일 선만 돌파가 돼준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일 선이죠 15만 원대에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신 다음에 돌파하면 한 16만 원 이상 17만 원대에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홀딩하시고 그때 팔자라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불안한 것이 GS건설입니다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극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대린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 같은 건설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조금은 억간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GS건설 수익 중이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S건설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불안감, 실적 불안감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전략,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수익 실험 관점에서 우선은 좀 현금화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최근의 장세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 또 실적도 그에 맞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준 종목군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료 소면에 따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나신 관점에서는 지금 수익 실험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재매수 관점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법관은요? 우선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3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10만 원대 지지가 되더라도 우선은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다른 종목 대비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GS건설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건설업종은 대장주로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대리인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 심리가 GS건설 쪽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지금 3.2% 급락하고 있는데 10만 3천 원대에서 10만 그리고 8천 원대에서는 우선 다 정리하시면서 이 종목은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빨리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충분한 답변을 내셨는지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맥스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0127번님 012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코스맥스 17,5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인데 언제쯤 원금 회복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관련된 그런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OEM, ODM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문 생산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코스맥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격인 이제 암울에퍼시피의 얘기라든지 또 아니면 LG 생활 건강이 많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조금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은 2분기부터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다시 원금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포트 비중의 한 100%라는 거는 너무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포트 비중 100%는 너무 안 좋고요 포트 비중은 최고 좋더라도 한 30% 정도까지만 딱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드리자면 지금 200일선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200일선까지 계속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200일선 지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까지 가시면 원금 회복은 가능하다 하셨고요 손절과도 제시해 주셨고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O1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8652번님 8652번님께서 SO1 11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한 종목 더 보내주셨는데요 LG 이노텍 8만 3천 3백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요 네 우선 SO1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SO1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은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상승 탄력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고 시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추세는 빠르게 상승 탄력도가 더욱더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에서 지금 약 13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도가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라든가 이러한 조정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강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굳이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올라가셔가지고 한 13만 5천 원 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면서 S5일에 대해서는 우선은 추가 반등을 기다려보고 조금은 홀딩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워낙 주가가 장기 하락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좋지 못하였지만 최근에 LED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주들 LG 이노텍을 비롯한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도 수익 실현 관점보다는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극대화 관점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주의가에 있어서는 9만 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어느 정도 손실은 아니시지만 9만 원 이탈 시에는 빠르게 그 가격대에선 욕심 버리고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S51 LG 이노텍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771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710번님의 두산 인프라코어 이어서 봐드리겠습니다 2만 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지금 가격이 매수가 부분에 와있는데요 산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상담 드렸던 그 종목과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계 업종과 그리고 화장품 업종인데 지금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굴삭기 관련된 그런 판매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역시 2분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했는데요 기관의 기계 업종 관련된 그런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역시 201선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 지금 20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을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1차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지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21,5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손절가는 아예 이 차트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21선까지 무너지는 그렇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손절 라인으로 18,5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정해주신 목표가도 한번 1차, 2차 모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NC소프트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28만원을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60%인데 손절해야 하나 가지고 가야 하나 궁금하시다고 해요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NC소프트 오늘 많이 내리는데요 신작 지연된다고요? 네 우선은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7.1%대 하락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 업종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또 정부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게임 업종이 시장에서 그렇게 큰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출시 지연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시점 급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급락을 어느 정도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매도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출시 지연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7% 급락에서 더 급락할 가능성은 조금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주말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장에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선절을 하시냐 아니면 홀딩을 하시냐가 결정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러한 신작 게임 지연이 어느 정도 루머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지연이 된다는 그러한 것이 기정사실화된다고 한다면 26만 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한 번은 좀 선절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6만 원 이탈 시에는 선절한다고 한다면 24만 원 대에서 재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주시고 만약에 선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27만 원 이상의 약 28만 원대의 매수값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선절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수값 부분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 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는 다음 주름을 유념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부광약품 봐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9737번님 부광약품 매수하신 가격이 17,400원이라고 하고 비중이 40%인데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역시 지금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역시 테마로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관련된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역시 이 부광약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상승을 보이는지 여부도 역시 테마로 묶여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 최근에 이제 어제도 발표했는데 의약품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육성을 더 하겠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한 번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모멘텀을 일으킨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는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모멘텀이 안 됐을 때는 충분히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게 좀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121선의 지지 여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121선의 지지 여부가 지금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2001선 부근, 2001선 부근까지 만약에 깨지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손절 라인으로 제시하는 게 이때는 손절로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4,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121선 지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정고점 라인인 17,6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도가 들어왔는데 이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9737번 역시 같은 분인데요 18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 지금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뭐 8%, 9% 내리죠? 네 우선 만도도 역시나 실적 쇼크로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자 만도를 비롯한 현대모비수도 상당히 3% 넘는 급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만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도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시점 큰 음봉의 형태를 현재 띄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8만 9천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 물론 제가 앞서 실적 안 좋게 나온 종목군들 더 이상 급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러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시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지금 급락 이후에 재차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우선은 지금 들고 계시는 물량 그대로 한번 들고 가신 다음에 우선 한 18만 원대까지 급락이 시작되었던 18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도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 고민 털어놓은지 못하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저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대구인데요 네 대구에 전화 보내주셨는데요 예예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 담겨 있습니까 아 저기 세우테크하고 세우테크 한 종목 들고 계신 건가요 예예 100% 비중으로 담으시고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습니까 5,710원 비중 100% 5,710원이면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향후 전망은 또 궁금하실 것 같고요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단기로 보실 것 같은데요 예예 단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단기로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에 조금 원하셨던 목표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 맨 처음에 한 6,300원 정도 네 6,3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보셨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옆에 왕설량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예 한번 여쭤볼게요 왕설량 전문가님 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예 그 세우테크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좀 사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게 무상증자고 난다운 소리가 있었고 예예 어떤 부분이요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무상증자 무상증자 부분이요 예예 제가 지금 최근에 이게 상승을 이렇게 보였던 게 제가 알기로도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예 근데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지금 그냥 모든 이 세우테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를 만약에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만약에 무상증자를 안 했을 때는 이게 급락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포트비 중에 100%를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냥 이게 주식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100%의 비중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로 만약에 이게 올라갔으면 좋은데 만약에 무상증자를 안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그때는 손해가 크실 거예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금 부근이기 때문에 이 원금까지는 한번 터치는 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원금 터치 줄 때 그때는 포트비 중에 아무리 좋아도 30% 40% 까지만 이렇게 가져가시고 나머지 비중은 다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이게 잘못하다가는 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예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좀 자세히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어머님 이 세우테크가 지금 실적이 3분기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4분기 때는 3분기보다는 좀 더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매출액이 거의 73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8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3분기보다는 좀 더 부진하다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구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예 이 무상증자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지금 그 벌이고 있는 일이 이제 해외 M&A 관련된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외 M&A 관련된 그런 일을 만약에 했을 때 그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부각을 시키고 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얘네 회사에 부각을 좀 더 시키겠다 그러니까 회사 홍보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가 모멘텀도 있고 이렇게 홍보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갖고 가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갖고 있는 30% 40% 종목 그 포트 비중만 수익만 나시면 된다라는 그런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원금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금에서는 한 70%까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 예 예 안전하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만약에 무상증자를 했을 때 충분히 상한가가 한 번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한 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는 그 잔량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매도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또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무상증자를 했을 때 아 예예 예 그리고 만약에 무상증자를 안 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포트 비중을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죠 어머님 네 그리고요 예예 저기 지금 매수를 예 저기요 한화하고 예 예 신성 E&G하고 그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한화하고 어떤 거요? 신성 E&G 신성 E&G요? 예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화하고 신성 E&G보다 오히려 다른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한화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화그룹의 회장이 김승현 회장이라는 분이거든요 예예 이 김승현 회장이 지금 배임과 횡령 관련된 그런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9년의 징역형과 그리고 벌금까지 한 15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와 관련된 그룹주들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대형주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종목은 대충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화학이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가 되거든요 예예 LG화학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이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이라든지 중기적 장기적으로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화학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예 그러면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손절가와 그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예 예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딱 그 외국인과 그동안 외국인과 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줘가지고 이 201선까지 계속 돌팔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부분 지금 가격도 매수 가격 부분이다 라는 그 이유가 201선을 지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좀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 한 하루에 6%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 201선까지 하락을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한 37만 5천원 부근 선에서 37만 5천원 선 부근에 이제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어머님 이때까지는 만약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때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1차적으로 충분히 45만원 5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1차적으로 45만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예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세우테크는 매수가 회복했을 즈음에서 비중 정리하시고요 LG화학도 한번 봐드렸으니까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문자 빨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퍼스텍 왔습니다 퍼스텍과 서희건설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8422번님 8422번님 퍼스텍 2170원에 40% 서희건설은 2150원에 20%입니다 우선 퍼스텍부터 봐드리면은 아무래도 요건 방산업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행보하고 있는 구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이런 관련주들이 큰 이슈가 되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여러 가지 업황 형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점 뭐 그렇게 나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이 가스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남북관곱 관련 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퍼스텍가스 종목군들이 뭐 크게 모멘텀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비중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짧게는 한 2050원대까지의 단기 상승은 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쯤 온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도 전략을 취해주시고 손절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에 있어서는 1900원대 역시나 조금 짧게 잡으셔가지고 이 종목은 짧은 변동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든 아니면은 그러한 변동성이 이탈될 시에는 손절 전략을 취하시는 전략으로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위건설을 들 수가 있는데 서위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섭게 오르고 있으면서 원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수익 구간이 아닌 아직까지는 먼 그러한 매수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상한가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모멘텀 탔기 때문에 급등하였지만 우선 홀딩하셔가지고 1500원대까지의 이러한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에 있어서는 지금은 매수가 근처에서보다는 좀 아래성 재료 1100원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급등 흐름은 깨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위건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급등을 좀 더 이용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전략으로서 한번 대응 전략을 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위건설은 매수가 부분 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하는 거겠네요 네 우선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서위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100원대 이탈된다고 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대응 전략을 짜주시고 매수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한 1500원대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리하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한번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익악기가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은 4188번님 20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기업 내용 전망 모든 것 다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익악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투자 관련된 그런 모임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익악기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3익악기 저희가 가정마다 집집마다 모두 다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그때 3익악기가 그때 큰 폭으로 3익악기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그 뒤로부터는 3익악기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3익악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3익악기에서 중국에 진출을 해서 3익악기에 관련된 그런 피아노를 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익악기가 또 독일의 피아노 회사들은 역시 독일의 업체들이 좀 유명한데요 독일의 업체들 중에서 자일러와 스타인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지분을 대거 매입을 해서 지금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고급 피아노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 가면 큰 피아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피아노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더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121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번에도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 했을 때 120선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됐을 때는 1900원 라인에서 매도 가격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상승을 보인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충분히 2300원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9517번님 봐드릴게요 이분은 현대미포조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22만 7천원을 비교적 높은 아주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20% 비중으로 담으셨고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테라 세미콘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종목 교체도 고민하신가 봐요 우선은 사실 두 종목 있어서 상당히 좀 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현대미포조선 역시나 반압권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그런 장점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조선 업종 내에서도 상승탄력도를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워낙 큰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2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우선은 50%의 50%를 매도하셔서 테라 세미콘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즉 이 두 종목 다 같은 포트로 한번 가져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으로 지금 바닷건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는 상승탄력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테라 세미콘 역시나 삼성전자 AM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둘 다 높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먼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지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리를 50% 하시고 두 종목 다 가져가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상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하죠 주말은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시면서 몸도 마음도 한력출명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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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